오늘도 집 뷰잉하러 갑니다 휴 지금 소원 생활은 안 돼 조금 여기 거리가 좀 무섭네요 약간 차이나타운 근처인데 이쪽은 좀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은 외국인이 사는 데라서 제가 잘 물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월 3일? 1월 2일인가?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 아, 안뇽고 아, 안뇽고 아, 안뇽고 아, 안뇽고 좋은 하루! 안녕! 단무지가 같이 나왔습니다 맛있어 이거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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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무 굶주린 관계로 집중해서 먹고 오겠습니다 안녕 약간 캐나다 와서 이거 입으니까 조금 부끄럽다 여기인 것 같아요 전화가 도전 전화가 도전 도전 2월 5일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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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장장장장장장장장이라기 소재를 시청해주세요 하지만 이건 깊이 있네요 이 공간은 미소한 정보 미소? 안 사있로 아, 네 이거 본 곳이 있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네, April 1st. 네, April 1st. 네, 31st. 네, 31st, April 1st. 네, 총 3명이요? 아니요, 제가 그리고 2명이요. 아, 너 여기 여기?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 only bathroom? 아니 Est stereotyp학생이 없는것임 Maxwell. 괜찮아요?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이에요. seu 동안 tend 언어 developing. grid help 고객이 6 amas? 네. 2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오고 싶어요. 제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렌트는 문제가 없나요? 렌트는 문제가 없나요? 저는 돈이요. 알겠습니다. 더 생각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봤는데 여자들만 사는 방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알고보니? 주인 할아버지가 같이 사는 집이었어요. 집은 좋은데 위치는 되게 좋다. 바로 앞에 바다 있고 바다? 바다라고 하시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김에 다운타운을 한번 가보려고요. 다운타운이 아직 저한테는 좀 무서운 곳이거든요. 뭔가 보통 다운타운은 좀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화가 limite 아이장인장 오오 와우 뭔가 다르다. 제가 버스 네모를 가보고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진짜 마약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다운타운 너무 무서워요. 누가 죽어 가셨어? 놓고 갔다고? 대박. 다운타운은 아플메이예요. 다운타운은 아플메이예요.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일단 집을 계약을 했었고 4월 1일에 입주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일주일이 미뤄졌고 그 일주일 동안 갈 곳을 한인 커뮤니티에서 구해놨었어요. 근데 바로 전날에 갑자기 원래 살던 분이 더 사신다고 그렇게 취소 통보를 갑자기 받았고 저는 당장 전날인데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랑 얘기를 했었고 호스트분이 너무 감사하게도 일단 우리 집에서 더 지내라. 근데 이틀 동안은 새로운 게스트가 있으니까 그 이틀은 창고에서 지내다가 위로 다시 올라와라 해가지고 창고에서 이틀을 지냈어요. 제가 잔 곳이 이틀 동안 저 문만 이렇게 위로 올리면 바로 바뀌고 이불도 있고 전기호도 있어요. 그래서 나름 따뜻해요. 진짜 이거도 이렇게 꿀잠졌어요. 미쳤다. 와 씨. 으아악! 이거 승리한 거 모르겠고 이상해. 아무도 어딨어? 와, 가.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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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